중앙일보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특수통에 관한 그런 특집을 다루지 않습니까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종류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나 그런 제목을 정했거든요 박연차 씨가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600만불을 지불했다 이런 내용이죠 확인되지 않은 것을 중앙일보가 기사화 할 리는 만무하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과는 별개로 죽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애도를 해야겠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아마 죽음이 미화가 될 것이고 또 죽음 자체가 정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뭘 확실히 매덕을 짓는 것이 좀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1997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큰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나서도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사건의 경위에 대한 분석 보고서 하나 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민간의 용력을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쓴 그런 1997년도 외환위기 전후에 대한 보고서는 있었지만 그런 보고서 하나가 없는 나라거든요 사건이 터지게 되면 대부분 대충 그냥 뭉개고 그 사건의 전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참 익숙지 않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2년 유리 지방선거까지 이 공직선거가 문제가 많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기록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특정 사건이 미화가 되고 특정 인물이 미화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든 턴명하게 전후 상황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객관적 기록을 남겨야 다음에 꼭 같은 일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느 연구소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일부와 기획기사를 참 잘 잡아서 하네요 그냥 죽고 남은 모든 것이 정치가 되고 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시비비는 전혀 가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좀 온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죽음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을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핵심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했네요 청와대 만찬에서도 처음 이번에 알았습니다 박연차 전 돌아가신 박연차 회장 태광실의 박연차에게 미국의 아이들 집에 10억이 든다는데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요청한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중앙일보에 그런 검찰 특수봉 비망록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네요 2009년 2월의 일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회사 전표와 계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한화를 미하 100만 달러 현금으로 바꾼 한전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에게 자료를 들이대고 추궁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송금된 500만 달러 외에 500만 달러도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달러 외에 100만 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넘어갔던 자백을 받아냈다 박연차 회장이 600만 불을 줬다는 겁니다 노대통령에게 노무현과 의심스럽게 연결된 돈은 600만 달러로 불어났다 검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이런 건 관계없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지 않습니까 수사 상황을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시인은 준비한 메모를 보면서 아마 그 당시에 수사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던 그런 중요 인물의 시인 모양입니다 100만 달러에 관한 기억을 불러냈다 박연차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2007년 3월께 청와대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가로열고 미국에 있는 노근호 노장년 노무현 대통령의 자제분들이죠 아이들 살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10억 전도 든다고 하던데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곁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박연차 전 회장의 만찬을 초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을 꺼내기가 힘드니까 부인이 꺼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하고 일심동체니까 박연차 회장을 만찬으로 부르기 전에는 두 사람이 다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래서 박연차 회장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3개월 후인 6월 25일께 2007년 6월 25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시립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100만 달러를 낳을 후인 25일 9일까지 도와달라 100만 달러라는 것은 가로입니다 29일까지 도와달라 이게 박연차 전 태광시립의 회장이 여러분들 한 내용입니다 그냥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위해 가지고 6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인 거죠 이걸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면 다 모든 게 정치가 되고 미화가 되는 거죠 무슨 돌아가신 분들을 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걸 덮을 수가 있습니까 5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이 발각됐고 그다음에 계좌하고 전포를 추적하다 보니까 1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한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항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시비비를 맹악히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거 사기가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사기가 발생하는 것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밝혀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권도 그냥 죽음과 함께 두리뭉실 넘어가가지고 미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매사를 개인 인생사든 공동체 일이든 간에 옳고 그런 것을 명확히 밝혀야 그게 일단 올바른 일이고 그래야 다음에 뭐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남은 모든 게 다 미화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한국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런 게 미리 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도 해야 되고 뭐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일의 전후와 상황이 어땠는지를 확실히 따진 다음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꼭 뭡니까 그냥 두리뭉실해가 그냥 적당히 뭉개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가 말이 되냐 이야기죠 사업을 그렇게 하면 100%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또 추가로 보니까 이래 나오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의 법정투쟁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2009년 5월 어느 날 작성된 추가 진술 준비라는 글에 쓰여 보인다 박연차 태강시립 회장의 자백과 관련해 저는 검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진술을 유도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 과정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내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재단 2009년 10월 발간 서거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컴퓨터에서 찾은 것이라고 한다 찾았는지 아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건지 노무현은 싸웠어야 됐다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입증했어야 됐다 그게 우리가 알아왔던 노무현다움이었다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포기하도록 할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범미는 무엇일까 나쁜 일을 하고 나면 뇌물을 받고 나면 본인이 받았던 나면 가족이 받았던 간에 그걸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의당의 한 의원도 그냥 죽어버린 것 아닙니까 떳떳하면 당연히 싸워야 되죠 과거에 기획재정부의 국장을 지냈던 변양준인가 하시는 분이 끝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무죄를 입증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끝까지 싸우죠 사실과 진실처럼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을 진두른 의혹은 세계의 뭉칫돈이다 500만 달러 100만 달러 40만 달러 그 행성지는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500만 달러 부인 100만 달러 딸 40만 달러다 박연차 태강실의 회장이 끝낸 돈인데 모두 미국 달러다 노무현에게 직접 전달된 딸들은 없다 그러나 그 달러를 왜 줬겠습니까 그냥 부인을 보고 줬겠습니까 아들을 보고 줬겠습니까 딸을 보고 줬겠습니까 노무현과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제기된 5개의 의문 덩어리 가운데 뭉칫돈 640만 달러 행방과 실제에 관한 의문을 추적한다 중앙일보가 이런 특집 기사를 가지고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너무나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이런 거짓말을 할 일은 만무합니다 기자는 이 사건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의 구술 중에는 2009년 수사 당시 보도된 내용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팩트가 많았다 노무현의 비극적 최후와 공소권 없음 결정에 따라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봉인된 수사기록에 잠자던 비하기가 섞여 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추려낸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500만 달러로부터 살펴본다 박연차 전 태광실의 회장도 고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검찰 수사관들의 이야기는 박연차 회장이 500만 달러를 그리고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를 여러분들 달라는 것은 6월 25일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서 농민 전 대통령한테서 현직 대통령한테 100만 달러를 아이들한테 줘야겠다 며칠까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신 부분을 폄하자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죽고 나면 다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시비비를 좀 가리자라는 겁니다 선거도 저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다음에 거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뭐든 뭉개고 두리뭉실하고 대충대충 떼우고 하니까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연차 회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0만 달러를 이렇게 며칠까지 해달라 며칠까지 해달라는 겁니까 6월 25일 날 전화해가지고 6월 29일까지 해달라 한 거 아닙니까 부인이 또 많이 이렇게 쪼악했죠 부부 사이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어리부리한 거고 여자들의 아이들 때문에 뭐죠 꼭 필요하게 되면 남편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이유야를 불문하건 간에 대통령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호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네 남의 돈을 먹고 뭐가 돼서 영웅이 된 대통령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 영부인은 부끄러운 기식도 없이 정치인들이 찾아오면 대단한 사회의 원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155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식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 후에라도 박연차에게 돌려주기는 했을까 궁금합니다 된 사람이라면 참회의 뜻으로 상환했어야 될 듯 12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게 민초들의 생각인 겁니다 박연차 전 태광시장 회장에게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구워준 돈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6월 25일 날 전화해서 2017년 6월 29일까지 명시하면서 돈을 달라고 이것은 뭐 칼이나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국민들에게 받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었을까 K님은 농민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얼굴에 할 처지는 아니네 결국 자기들 집 문제로 사단이 생겼으니 이게 상식인데 노건호는 정반대로 마치 투사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240명이 찬성이고 4명이 반대입니다 우연히 중앙일보를 보다가 참 세상이 옳고 그름이라든지 사실 자체를 이렇게 왜곡하는 사회가 돼서 되겠느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거 아닌가 100만 달러 달라고 박연차 회장 하니까 그게 아마 수사기록이 남아 있겠죠 뭐 봉했다고 하는데 허리멍텅하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뭐든 시시비를 맹악히 가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한국 사회가 좀 맹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일이 아니면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받아 놓으니까 정의당의 노회찬 씨도 그냥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모밀감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자기가 해온 이야기가 있는데 죽음이 모든 것을 덮거나 미화해서 안 되네요 저도 오늘 처음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만찬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 부인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1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 이야기하고 옆에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끄떡끄떡 하고 그러니까 박연차 정 회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달 후인가 6월 25일 날 노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 전화해서 29일까지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치하다 보면 돈 모아놓은 것은 없을 것이고 아이들이 또 크면 또 아이들은 제각각 아버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또 필요한 돈을 구하고 이렇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노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안 거는 그리고 박연차 회장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500만 달러 100만 달러 40만 달러 640만 달러를 전달받았네요 큰 돈이죠 그 대신에 반대급부가 있었겠죠 중앙일보가 굉장히 좋은 특집을 했네요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선임군자가 아니니까